시작하자마자 가래를 넣은 오디오에다가 뭐 푸는 거지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라이스트로맨즈 드라이빙 자 오늘은 조건이 있습니다 매기빵인데 내가 이기게 될 경우에는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사는 거야 풀 세트 근데 금액은 정해놓고 가야죠 이게 왜냐면 들어봐봐 벌칙이 셉니다 벌칙이 후스프레 내가 원하는 거? 그치 근데 상식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막 그 바니걸 믿을 수 있잖아 어? 지금 바니걸 그 복장 입는 사람들 그거 무시 발언인가요? 그거를 입는 남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그거 입는 남자가 누가 있어 바니걸이야 야 이름 자체부터가 바니걸 바니걸 플레이 보이까진 될 수 있잖아 어? 어? 소리 하지 마세요 플레이 당하는 보이잖아 그거는 하여튼간에 댓글 중에서 추천 많은 거 위주로 이렇게 하스쿨터 보고 그 점에서 그럼 골라보세요 이제 오케이 인정이죠 이 정도면 뭐 내 옷 금액은 정하고 갑시다 솔직히 풀 세트를 해서 배가 안쪽으로는 가야해 아 근데 그것도 비싼데 아 근데 왜냐면은 가장 최근에 했던 라스트 맨 스탱팅 가격이 100만 원이긴 했으니까 자 시작해볼까? 예 다섯 판으로 할까? 깔끔하게? 지금까지 항상 다섯 판 하긴 했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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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합니다 룰은 똑같아요 이 네 개의 노란 기둥에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거고요 먼저 죽여도 이기는 거고요 그쵸 근데 이제 기둥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가면은 속도가 느려져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어 알죠 알죠 오케이 오케이 그게 나 안용키가 없죠 네 한용키 눌러보시고요 어딨어 어딨어 한용키 어딨어 한용키가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한용키가 뭐였지? 심하다 에에 블루핑을 아 잠깐만 기다려 놔 진짜 한용키가 왜 기억이 안 나지? 내꺼 한용키가 없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 이 사악 그죠 두 개나? 셋 해버린 상황 일단 첫 판은 무난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어떻게 무난하게 할 건데요? 2개만 더 들어가면은 게임 끝나버리니까 20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쳐버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치세요! 오케이 딱 기다려요 치는 사람 안 말립니다 네 많이 느려졌을 거야 이 숨 막힐 듯 조여오는 이 봇들의 움직임 저저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는 저 싸가지 없는 저거니 너 혹시? 너도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구나 뭐지? 이렇게 완벽한 곡선을 그리는 AI가 있다고? 이건 너무한데? 이건 너무한데 저 봇은? 말이 안 되는 곡선을 나한테 보여줬던가 방금? 갑자기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이 녀석 라고 말하자 갑자기 뒤돌아서 도망가는 저 녀석 뒤를 돌아갔어? 누가? 니가 빨리 말해 내가 가서 잡아줄게 내가 가서 잡아줄게 잡아줄게! 아 말이 안 되잖아 야 잠깐만 이거 말이 안 돼 딱 앞으로 나왔는데 저기 어떤 기둥에서 일직선으로 누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나 가만히 있었다? 근데 어? 오고 있네? 근데 걔가 딱 집 앞에서 딱 멈춰 서는 거야 근데 다른 애 움직임을 내 앞에서 다 얘기하대? 아 개빡치네 그 뒤에 있단 애 한 명 알지? 걔가 나임 안 걸지 마 짜증 나니까 오케이 1승 어? 어? 왜? 1대1인가? 아니야 아니야 뭐가 생겼는데? 어딨어? 뭐야 갑자기 생겼어 저기 저기 어 뭐야 여러 명 있는데? 어 뭐야 점점 생겨 하나 둘 하나 둘 생기고 있지 지금 이거 너잖아 뭔 소리야? 이거 너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너가 아니네? 내가 일리 없지 이거 이거 갑자기 호러 영화인데? 어디 가시나 어디 가셨나 여기 사람 하나 이렇게 쓰러트려 놓고 어디 가셨나 짜증 나 잠깐만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말릴 수가 있다고? 여기 뭐야 이렇게 사체가 이렇게 두 명이나 있어? 아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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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ondere 깜짝이야 우리 parameter 기다μα 마치 야생마같이 야생마같이 나의 종이만 몰두하겠어. 움직임이 수상해. 정치러 가는 너의 뒷모습이 수상해. 아, 너니? 아, 나누라? 야, 이거 너 쉽지 않구나 지금. 쉽지 않은 선택을 했구나. 미안한데 넌 지금 나를 포착하지 못했어. 먼저 포착했어. 포착한 게 아니.. 아이고, 뭘 클릭하셨나봐요? 사프리 됩니다, 사프리. 저는 사프리 된다고요? 어, 저게 뭔가 쓰러져 있네? 다 하얘서? 몰라. 금방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쏙쏙 지나지면 몰라. 봐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봐버렸다. 찾으러 다녀, 나와. 저 뛰어다니는 면봉 자식. 수영을 하고 앉아있냐, 너. 무서워. 나 너무 무섭다고. 뿔쏙 나오는 거 봐. 어, 뿔쏙 나왔네. 근데 일단 시간 시간 없으니까. 마우스에서 손 떼. 마우스에서 손 떼. 아, 뭐야 뭐야. 왜 통 걸으라고 하냐고. 너 종 근데 지금 하나 종 친 거잖아. 나? 총 3개 첫 집이. 다 넣어버렸어. 아, 봤잖아. 나 진짜 김딸 걸고 맹세해. 야, 이거를 안 보여. 야,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이건. 이건 너가 못 한 거 아니야? 왜 가만히 걸어간 거야? 난 내가 더 어이없는데? 아, 난 걸을 수밖에 없잖아. 이번에야말로 저력을 보여주겠다. 하하. 아니, 난 종이에 있는 저 아이들이 유력한 후보들이겠지? 근데 이렇게 종이에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유를 한 번도 안 건드리고 그냥 픽업하게 종 근처에서만 매복하고 있는 정말 치졸하고 타름치한 승부. 승부사인 거지. 승부 방법이다. 아, 너 지금 몇 개째야? 세 개째야 또? 몇 개인지는 알아서 세셔야죠? 오케이. 그렇게 간다 이거지? 네. 네. 설마 했는데 진짜. 종에서 딱 나올 거 같은 폼이 드라고. 난 거 알았어? 아니 몰랐지, 내가 오늘 알아. 아, 이렇게 이렇게 막 무지성으로 하는 거 이거 진짜. 나 그쪽 종 치러 가는 중이었어. 근데 뭔가 움직임이 수상한 거야. 아, 진짜. 야, 이렇게 주먹 한 버로 남발하면 안 돼요. 우와, 나 촉 지린다 오늘. 내 화면 좀 작작 봐. 안 봤다니까? 그럼 내꺼에 집중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만 치세요. 내 쪽이 그쪽으로 다. 내 이름이 지금 뭔지 알아? 고추장딱 씹 이 새끼야. 아, 진짜 개오. 아, 안 되겠다. 나 이거 데스매치 맵으로 가야겠다. 아, 개못한다 진짜. 아, 이 맵? 어. 좀 자신 있는 맵으로 가서 죽겠다? 뭘 죽여버리겠어. 아, 여기 기둥 없지? 응. 기둥이라고는 지금 나의 이 세 번째 기둥XX. 와라. 와라아. 나도 내 감을 믿어! 젠장! 어디냐? 어차피 지금 4대 1이다 이거야. 어, 수상해 지금 나한테 다가와. 흐흡. 뭐지? 지금 안에 숨어있구나. 굉장히 말수가 줄었구나 너. 긴장되는구나. 지금 승부착이 절벽 끝이야. 갑잡혀서 그런데 다시 같은 전략을 써봐? 감으로 찍어봐? 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강강쇼어레다 이놈아. 너를 찍어봐. 맞아? 헐. 와. 아 이건 아니야. 쉽게 끝? 뭘 아니야? 뭐가 아니야? 코스프레를 해야 하면 되지요. 아니 근데 내가 그 앞에 너무 서버린 거야. 나도 그냥 섰거든. 그냥 섰는데 뭔가 사람이 오니까 쓴다 이래서 아 제가 뭔가 사람 앞에서 서가지고 뭔가 다른 쪽에서 눈치채지 않을까 해서 그냥 모르겠다고 쳐보셨는데. 아니 나는 아 근데 이거 마주친 거 썸네일 쓰면 참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근데 맞았어?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논란이 일어날까? 야 이거는 3번, 4번 연속으로 이렇게 찍어서 맞추는데 내가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맞춘 걸 어떡하지? 아니 한 판만 더 줘요. 영상이 너무 짧잖아. 그래. 프로그룹 행동해봐. 아 그러니까 승부착이 그런 걸로 하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10명 중에 5번 찍어서 하는 거 있잖아. 잠시 여기서 설명. 곧 9명 사이에 섞인 김계정을 5번만에 맞춰서 잡으면 김하네 승. 반대로 아닐 경우에는 김계정 승. 설명 끝. 한 번 불러주는 거야? 아 오케이 그렇게 할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왜? 혹시 혹시 물어보는 건데 응. 종 통과해서 이기면 인정이야? 뭐 뭐? 종. 종? 어. 아 공도 인정. 왜요? 한번 해보시는 거야. 그럼 내가 그전에 빨리 때려받는 거잖아. 그치? 응. 에퓸. 오줌 쌀 거 같아? 나 지금 숨바꼭질하는 기분이야. 초등학생 때 숨바꼭질하는 기분이야. 술래가 내 앞에 서 있는 기분이야. 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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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힝. 어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10명이거든? 잠깐. 사프를 방해하는 게 중요해. 검문이 있겠습니다. 한 명. 아 씨. 아 씨. 에퓸. 20여지. 검문이 있겠습니다. 아 근데 나머지 다 어디있어? 너 숨어있지 근데? 아니요. 원래 사람 틈에 숨어있는 게 최고거든요. 길 좀 여쭙겠다는데 싸가지 없이 그냥! 어! 네 명. 네 명? 너 한 명 넘었네? 어. 일단 지금 파악이 중요해. 한 마리 어디있어? 그 숨어있는 한 마리일 텐데? 네 마리? 어! 갑자기 튀어나왔어 쟤! 갑자기 숨어있다가 튀어나왔어 널로 와. 너 맞지? 숨어있다가 튀어나왔지? 그치 샤워나 하자. 죽어 그냥! 어디 1대1은 안돼. 죽기만 해? 웃기고 있네! 나 눈에 빠져 죽었어. 자 그럼 이제 스코트 4대2인 거죠? 오케이. 나 마주친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없는데? 진짜? 와 나 이거 진짜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든 경험이었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어. 이거 오히려 차라리 한 명 한 명 때려 죽이면서 내 피지컬로 극복하는 게 나 나을 수도 있어. 오늘 뭔가 좀 이거 봐. 이거 아니야. 지금 코난이랑 김전인이랑 슈랑 세 명이서 나를 다 걸치고 있는 느낌이 든달까? 상한 어디서 족같은 걸 배워와가지고 애가. 오늘 좀 감이 장난이 없는 것 같아. 야 너가 코스프레 그냥 해야 된다. 이 게시. 웃기지마. 나 그냥 평생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야. 내 이름은 코난. 탐정 인정! 노!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저 수상한 발걸음 소리. 저 수상한 몸짓. 저 수상하게 걷는 저 힘고. 엄청 수상해. 여기 꿀 발라놨냐? 애들 왜 여기 다 보여? 내가 좀 발라놨지. 멘트 좀 치세요. 아 참. 네? 여유가 있으신 분이 멘트 하셔야지. 너를 쳐야지. 아니네. 너 지금 완전 나한테 들켜가지고 큰일 났어. 알아? 이게 근데. 막 그렇게 뚫리지 않아 지금. 왜? 지금 뭔가 움직임이 수상해졌어? 아 뭐야 미쳤네 미쳤네. 미쳤네. 야 나 촉 지진다. 움찔움찔거려. 잘 가만히 있었으면. 깔끔. 아이고 이거는 너무 허무하게. 아니 코스프레 뭘 해. 나 아까 김딸 재우면서 생각한 거 있어요. 네 남편이야. 일단 게임 들어가봐. 게임이요? 어 게임 들어가봐 일단. 그 너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을 코스프레 해줘. 아 근데 나 그거 하면은 너 딱 붙어. 왜냐면은 다리가 세 개잖아. 하얀 팬티까지 입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줄게. 좀 약. 약간 사실 사실 그러면 뭐 상관 없는데? 이거 하고 뭐 하는 거 없잖아. 어 생방송. 오 오케이 오케이. 생방송 나이스. 아 시끄러워. 생방송 생방송 걸로 오케이. 꺼.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만해 승. 꺼.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예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도도도 도도. ... ... 고맙